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남기신 것을 가지고 한번 답변 형식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경험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질문이냐면요. 대기업 근육권 보안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보안관제하고 치매사고 대응 쪽으로 직무가 모이익힌 직무보다 유리할까라고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답변은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이익힌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대기업 계열사로 보안 담당자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금융보안 담당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이익힌 업무를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대기업으로 갔지 않냐. 그러면 이제 모이익힌 직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이익힌 업무라고 해서 꼭 대기업으로 못 가는 곳은 아니에요. 볼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갔을 때 한번 업무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업무들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모이익힌 업무보다는 침해사고 분석이나 보안관제 쪽이나 그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의견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이익힌 직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나중에 현재 모이익힌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모이익힌 업무만 하게 되면요. 사실 보안솔루션 운영에 대한 경험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익힌 업무에서 1년, 2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안솔루션 대기업으로 갈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통 이제 3년 아니면 5년 이 정도의 경력인데 사실 저는 모이익힌 업무를 좀 선택을 했다면은 컨설팅 회사에서는 한 적어도 5년 정도는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래서 1년에서 3년 동안 했던 그런 실무적인 경험도 있겠지만은 한 5년 정도 되면은 팀장급 아니면 최고 선임급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들도 관리하고 프로젝트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제안서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때쯤이면요. 그 경험도 조금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담당자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이러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운 좋게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참고 참고 하다가 너무나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정도 그래서 좀 참고 참고 하다가 이제 대기업 계열사로 이렇게 이직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그 5년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보안솔루션 운영을 우리가 보안솔루션이라고 하면 취약점 진단을 하는 경험들은 분명히 쌓입니다.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거깍에 대해 보안취약점 진단들을 해요. 그 다음에 게이메킹, 게이메킹, 특히 이제 뭐 다른 공공기관들을 가면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은 분명히 경험은 쌓아요.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또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망에 우리가 임직원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이러한 침입탐지 시스템 방압여 개인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약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은 이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취약점이 있는가라고 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우회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취약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패치만 하면 끝이냐 아니면은 이제 업체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가이드대로 따르면은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에 패치를 할 때도 모이이킹 컨설팅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가이드를 줘서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한국 인터넷 중에서 이런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따라 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보안 운영자들하고 개발자분들하고 또 이분들도 이해를 시키시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직을 할 때 분명히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운영에 대한 경험들을 필요한데 모이이킹 인력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사고 대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운영 계획은 분명히 없어요. 특히 개인 PC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도 보안 관제 쪽에서는 모니터링을 한 경험은 있겠지만 실제 운영은 해보지는 않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해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친이탄재 시스템하고 방화백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취약점 분석 파트가 아니면 저는 제 입장에서도 이 분의 인력들을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 컨설팅에 있다가 어떻게 대기업 쪽에 이렇게 업무들을 가게 됐냐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점 분석 파트라고 하는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갔어요. 취약점 분석 파트 업무 같은 경우는 보통 계열사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업무를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KT 같은 경우나 SK 같은 경우나 그런 데 가면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열사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운영들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맡아서 취약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킹 업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별반? 그게 다르진 않아요. 다른 회사 서비스를 하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자사 서비스 내 계열사에 있는 서비스를 취약점 분석을 업무를 하냐 뭐 커뮤니케이션 차이들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이킹 업무하고 거의 유사해요. 별거는 다르긴 없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취약점 분석 파트 업무 중심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다른 업무들이 또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정되어 있는 인원들이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우리가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원들도 되게 많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다 많은 인원들이 없어요. 보안 파트가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토스나 다른 거래소 같은 데 보면 증권회사 그런 데도 많은 사람들을 보강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과 그 업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이킹은 나는 모이킹만 했어요. 나 전 회사에서 모이킹만 파트 했기 때문에 나도 이 회사 와가지고 모이킹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이러한 경력에도 채워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경험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입탐지 시스템 특히 이제 모이킹 파트를 하려면 기술보안 파트들을 많이 맡게 되는데 제일 많이 맡게 되는 부분들이 침입탐지 시스템하고 디도스 쪽하고 그런 쪽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룰을 정책들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보안관제 외부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모이킹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진단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이킹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3년 차에서 5년 차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이런 경험들을 좀 쌓으면은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이제 취약점 분석 파트 업무에서 이제 대기업의 경험을 좀 쌓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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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나간 거죠. 하지만 그 계열사에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바로 이제 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도 저를 이제 어떻게 잘 보고 잘 보시고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하게 한 것은 뭐냐면 모이킹이라고 하는 직무보다는 이 경험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 그래도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개인 PC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많이 도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막 도입을 할 시기였었어요. 그때가요. 모든 증권사에서 막 증권사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막 이제 막 금융권 쪽에서 막 이렇게 도입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에서 도입하라고 하니까 많이 도입을 했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고요. 왜그러면 저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운이었죠. 운이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빡섰죠. 너무 빡섰어요. 너무 빡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보안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보안 파트로 크게 나눠져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술보안 파트만 한다고 해가지고 관리 파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보안 파트에서 이제 선임이나 파트장님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대체해서 그들 업무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져가 한다. 그러면 이제 기술보안 파트 쪽에서는 어떤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냐.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해요. 치매, 치매 사고 같은 경우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데이 서비스에서 IPS, IDS 이런 장비들이나 그런데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혹시나 치매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분석을 하던 개인 PC의 로그 분석을 하던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안 관제 업무에 있는 외주 업체, 외부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하고 소스코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이웨킹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원들, 대기업 쪽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모이웨킹에 대한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 정보화성 검토라고 해서 기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비용들도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ISMSP 인증이나 그런 데 보면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웨킹도 수행을 해야 하고 보안 활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부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그 사업 계획도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웨킹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일정 동안에 이런 인원들이 이런 한몫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지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업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예전에 모이웨킹 할 때는 그걸 신경 안 쓰거든요. 모이웨킹 할 땐 팀장급이 아닌 이상은 그냥 가가지고 너 어디 프로젝트 들어가 여기 취약점 진단하면 돼 라고 하면은 가서 진단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취약점 진단했을 때 이게 취약점이 있냐 없냐 이 스트레스를 이제 견디는 거고 이제 대기업 쪽으로 보면은 직접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사실 취약점 진단을 할 필요도 없다. 어찌 보면요. 외부 업체를 통해서는 그냥 보고 받고 아 이런 취약점들이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이제 개발자하고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패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업무들은 저는 여기 쪽에도 또 많이 쏠렸어요. 솔루션 기술적 검토, 개인 PC, 대응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죠.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제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뭐 자고 일어나면 도입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이킹 업무를 하면은 유리한 사항들은 뭐냐. 저희가 보안 솔루션들을 이렇게 도입을 할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취약점 분석들을 또 해야 돼요. 여기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취약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안 솔루션 자체의 취약점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모이커 입장에서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근데 그 업무가 다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업무 중에 그냥 하나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취약점 분석 파트로만 가는 그런 업무라면은 모이킹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이킹할 때도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을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되는 그런 솔루션이죠. 와 이런 솔루션이 설치된다고 하면은 아 막 이상하죠. 제 개인 PC들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저는 한 번 이제 솔루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엘즈들을 가지고 교육에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뭐 증명서 위종 방지 같은 경우나 전자선명, PDF, 뷰어, 화면 캡처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안을 위한 솔루션들이잖아요. 근데 모이킹 인력 같은 모이킹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어떻게 우회를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관점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 업무 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로 잘 돌아갈 것이냐 운영이 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서 일부 취약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취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이렇게 가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이킹에 지금 현재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이 우리가 보안 담당자나 그쪽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는 반대 입장으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이킹 업무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외부 맡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오픈 도구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방화벽, 라우터, 스위치도 있고 요즘 가상화도 너무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날 거다. 나중에 치매 사고들은 보안 관제이든 아니면 보안 담당자로 가시든 항상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나 가상화 환경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을 할 것이냐, 보안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